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전문은 ISP 시스템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무슨 액션이 나왔어요? 굉장히 강력한 하락구간이 형성이 됐고 조종을 좀 보여줬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종을 보여줬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진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역 구간에서 우리는 뭐한다? 2차 대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잡아 들어갔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한 번에 이 은봉으로 확 밀려버렸어요. 이 저점 라인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영역 구간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본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매수가 됐다 보면 평단이 대충 한 이 정도 라인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리바운딩이 나올 때 우리는 어디서 매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15,000원에서 어디까지? 이 검은색 선까지. 일단 최종적인 목표는 이 검은색 선 정도까지 오는 것들을 좀 목표로 하겠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여기 라인에 이 평선들이 지금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5,000원 라인 구간이 저항의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절반 정도를 매도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줄 때 이 눌리는 구간에서 또 한 번 매수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접근을 하고 반등 나오면 여기서 절반 나머지는 여기서 전량 다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여기랑 여기서 좀 나눠가지고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신호들을 잘 따라왔다라고 하면 여기 라인 언저리가 좀 평단이 될 거고 반등 구간에서 수익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얘들 여기서 매수해서 떨어지는 구간은 버티고 반등 나서 정리하고 매수해서 떨어지는 거 버티고 반등 나서 정리하고 매수했는데 떨어지는 거 버티고 올라가서 정리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나올 건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우리가 얘를 4번이나 타점을 잡았는데 그 타점 하나하나가 나쁜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그 자리를 한번 과하게 깼다가 겁을 주고 나서 과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자주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때 영상을 찍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죠. 얘가 쉽게 주는 종목은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고 생각해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은봉이 컸다라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나온 것들은 어쩔 수 없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대응의 구간은 여기다라고 세팅을 해놓은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랑 같이 매매할 건데 일주일에 4개에서 5종목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유료 회원이 매매하는 종목을 그대로 나갈 거예요. 저희 VIP 회원님이 매일같이 매매하는 종목 있죠. 그거 같이 나갈 거다라는 얘기죠. 나는 이런 것들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9시 전으로 매수는 끝나고요. 9시 딱 공공시 되자마자 매더 세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9시 전에 1분 9시 이후로 1분 이렇게만 투자하시면은 내가 일을 하고 있어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장사를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어도 직장에 나가 있어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매매하기 위해서 일하는 도중에 화장실에 들어간다? 밥 먹을 때만 볼 수 있다?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뭐 해야 됩니까? 무료 종목 신청은 눌러 놓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